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파워캐치 완다 장난감은 파워캐치 프로카드 스타트 세트 터보본 편과 망치본 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프로카드 결계 편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아직 못보신 분들은 여기 위에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세트 터보본 편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스타트 세트는 랜덤 뽑기식이 아니라 들어있는 카드가 딱 명시가 되어 있네요. 랜덤 뽑기가 재미있는데 말이죠. 이 제품에는 총 3장의 카드가 들어있다고 하구요. 슈퍼레어 카드 한장 그리고 노멀 카드 2장이 들어있는데요. 자 들어있는 카드를 한번 보실까요? 슈퍼레어 터보본과 노멀 카드 전구본과 가위본입니다. 자 이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포장상태가 럭셔리 블링블링 하네요. 자 3장의 카드가 예쁘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타트 세트 망치본 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상자 전면에는 들어있는 3장의 카드가 명시가 되어 있구요. 슈퍼레어 카드 망치본 그리고 노멀 카드 2장 열쇠본과 프리저본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자 뒷면에는 파워 캐치 샷과 파워 캐치 플래시 장난감과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구요. 파워 캐치 샷과 파워 캐치 플래시도 곧 소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봉해 보도록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장이 참 깔끔하고 럭셔리 합니다. 블링블링 하네요. 이쁘게 개별 포장된 카드 3장이 나왔구요. 이렇게 6장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제 한 장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카드 개봉! 슈퍼레어 카드 망치본이구요. 뚝딱뚝딱 망치질이라고 써있고 귀여운 망치본이 거품을 물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네요. 자 속성은 융합이구요. 슈퍼레어 카드라서 오른쪽 상단에는 파워 캐치 아트라고 써있습니다. 자 뒷면 마크를 볼까요? 망치본의 마크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자 두번째 카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멀 카드 프리저본입니다. 모두 다 얼려버리겠어 라고 써있구요. 귀여운 프리저본이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속성은 파워구요. 자 뒷면 마크를 한번 볼까요? 자 프리저본의 마크 한번 봐주시구요. 얼음결정 이미지의 마크인 걸로 보이네요. 자 세번째 카드 개봉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노멀 카드 열쇠본이구요. 난 못여는게 없어 라고 써있고 4개의 팔에 열쇠를 가지고 서있는 열쇠본이 엄청 째려보는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속성은 강화구요. 자 뒷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물쇠 모양의 열쇠본 마크 한번 봐주시구요. 자 다음 네번째 카드 개봉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멀 카드 가위본이구요. 뭐든지 싹둑싹둑 자를 수 있다고 써있고 속눈썹이 이쁘게 긴 것으로 보아 여자본인 것 같습니다. 귀여운 이미지와는 다르게 무시무시한 가위들을 들고 있네요. 속성은 변화이구요. 자 뒷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가위모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위본의 마크 한번 봐주시구요. 자 다섯번째 카드 개봉해 볼까요? 자 노멀 카드 전구본이 나왔구요. 반짝반짝 빛나라라고 써있습니다. 귀엽게 전구모양을 하고 양쪽 팔과 손이 있는 전구본의 모습이 있습니다. 속성은 회복이구요. 자 뒷면 마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본이라 마크도 전구의 필라멘트의 이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번째 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슈퍼레어 터보본이구요. 슈퍼레어 카드를 풀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달려라 붕붕이라고 써있고 뒤에서 제트를 뿜으면서 질주하는 터보본의 모습입니다. 속성은 터보본답게 스피드구요. 슈퍼레어 카드라서 상단부에 파워 캐치 아트라고 써있습니다. 터보본의 뒷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불타는 이미지를 하고 있는 터보본의 마크 확인해 주시구요. 자 오늘 프로카드 스타트 세트 터보본과 망치본 확인해 본 카드는 이렇게 총 여섯장이구요. 슈퍼레어 카드 터보본과 망치본 두 장과 노멀 카드 네 장 전구본, 가위본, 열쇠본, 프리저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